인천시가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35세에서 39세 청년에게도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22년 8월부터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청년 1,5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